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YBM 실전 토익 RC 천재 박혜원 강사입니다. 오늘 테스트 3회에서 4회 우리가 한번 구경을 했어요. 이전 강의. 그래서 파트 세븐 아직은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안 갈 수는 있지만 또 단일 지문, 2중 지문, 3중 지문 막 섞어가면서 우리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먼저 준비한 건 테스트 3회에서 파트 세븐 158에서 160번 아주 간단한 간단한데 짜증나는 아티클입니다. 지난 강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보기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보기를 하나하나 읽게 되면 거기 보기 자체가 맞는 정보만 나온 게 아니라 다 트리글 써가지고 좀씩 바꿔놓은 것들도 있고 좀씩 바꿨으면 그나마 다행이지 지문에서 찾아가지고 빼면 되니까. 그런데 아예 없는 내용이 창조된 보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가 백날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 시간의 과다한 소모는 어차피 속도를 딸리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찍으셔야 된다는 결론으로 파곡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데다가 문제를 하나하나 먼저 다 읽는 것도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죠. 왜냐하면 문제는 다 유기적으로 다른 걸 물어보기 때문에 2개짜리 문제, 3개짜리 문제, 4개짜리 문제, 5개짜리 문제 문제의 퍼션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먼저 읽어도 금방 까먹더라고요. 오히려 지문을 먼저 읽은 것보다 더 까먹어. 지문은 스토리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없어 문제는. 그게 참 짜증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 문제 풀고 정답 맞추고. 나 못 외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문제 풀고 정답 맞추고 찾아서. 이렇게 스캐닝 기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정답이 나오는 패턴이 어느 지문에 어느 문단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또 어슬렁어슬렁 다 샤프질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에 어떤 특정 두 문제가 동시에 한 문단에 결리게 되면 어떻게 돼? 그 한 문단을 또 읽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나 아티클은 내용상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이 약간 있죠. 물론 거기만 읽고 나서 정답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사입이죠. 모든 글은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론의 두어 줄 끝에 한 두세 줄 결론을 읽으시고. 각 문단의 첫 줄과 끝줄을 라인을 잡으면 아티클은 중요한 헤드라인성 기사의 정보가 압축이 잘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읽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정답이 나오는데 그래도 꾸미꾸미 한두 문제 남은 게 있어요. 그럼 남은 게 생기면 그런 거는 이제 보기를 찾으시는 것보다는 질문을 꼼꼼하게 읽으시고 질문에서 있는 주어나 질문의 끄더위를 지문에서 그대로 찾으시는 그때 남겨둔 키페너 문제들이 스캐닝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티클은 내용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문기사 세상 재미없는. 그런데 크로프트 커피 런치즈 그로셔리 스토라인. 뭔 커피사가 런칭하나 봐요. 그로셔리 스토라. 식료품점 라인을. 나시필르. 이거는 이제 그 기사가 나오는 지역. 그 지역 이름이 써진 거고요. 기사는 항상 발행일이 써지죠. 나중에 모르니까 기사 발행일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글은 이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요. 다른 모든 종류의 글은 발행된 날짜나 쓴 날짜가 있으면 그거 봐야 돼요. 나중에 그거 갖고 장난칠 때도 있어요. With its mismatched sofas and armchairs. 우리 해설지 잘 정리돼 있어요. 단어 모르는 거 있어도 이걸 다 현실적으로 펴놓고 해설지 툭 까놓고 하게 되면 현실성 떨어져요. 없는 셈치고 그냥 모르는 단어 없는 대로 그냥 둥둥둥 읽는 거야 일단. 소파랑 암체험 이런 거 있고 컨템포러리 현대적인 아트워크 예술작품도 있고 소프트 포크 뮤직이 잔잔하게 흘러들어오고 이런 분위기의 크로프트 커피사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퍼펙트 미팅 장소로. 네. 한가찌고 좋은 편안한 오후에 친구들하고 만나기 딱 좋은 장소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덜금은 뭐 힘들기밖에 더해. 이 문단의 마지막 줄로 가겠습니다. 이 문단의 마지막 줄. CEO이신 디에고 칼드소 씨가 누구냐면은 최근에 파트 5에도 많이 나오죠. 역시 단어 모르면 영작이든 독해든 안 됩니다. 근데 테이크 오버는 인수인 게 맞다. 또 맞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사벨 하먼트라고 하셨던 분의 CEO 역할을 이분이 물려받으셨습니다. 제가 읽으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대신 남들보다 빨리 읽으니까 우리가 요약해서 읽다 보니까. had a vision for stock and croft coffee products in stores. 뭐 걔네 제품을 갖다가 가게 안에다가 스탁을 채워 넣는다는 거는 물품을 입고 싶고 넣는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거는 디에고 칼드소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다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인수인 게 받았다는 건 최근에 CEO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CEO는 이 사람이었다가 이 사람으로. 자, 첫 번째 문단 읽은 거 다시 한 번 머릿속에 간단히 요약합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도 친구들끼리 미팅하기 딱 좋아, 여기가. 근데 여기 CEO가 최근에 바뀌었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첫 줄 읽습니다. The new line of dreams sold under the name of croft coffee express. 라고 하는 이름으로 팔렸던 새로운 신상. 그걸로 팔리는 새로운 신상. 그런 이름으로 팔리는 신상 음료가 지난주에 런칭이 됐어요.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문단 끝줄 읽겠습니다. 따옴표가 있네요. 뭐 birch tree라고 하는 고유명사 나와요. 근데 그 birch tree라고 하는 업체랑 제휴를 맺았나 봅니다. 이 croft coffee사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칼도 쏘라는 분이 얘기하시기를 it's shoppers. 여기서 it's는 가까운 걸 받아치는 게 격이니까 birch tree를 받아쳤을 겁니다. 사람을 받아칠 거면 최소 his 아니면 허리 나왔겠죠. 여기 이제 쇼핑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 저희랑 굉장히 alike 해요. alike는 형용사로 쓰일 때는 비슷한 아주 흡사한이라는 뜻입니다. 부사로 쓸 때는 둘 다 같이 라는 뜻인데 비동사 뒤에 보호 역할은 형용사가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 고객님들하고 저희 고객님들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저희는 birch tree랑 이것도 신경 써서 읽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신상 제품이 팔리기 시작했고 뭔가 얘네 단독으로 파는 게 아니라 birch tree라고 하는 회사랑 같이 연계 맺고 제휴를 맺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쇼퍼들이나 걔네 가게의 고객이나 우리 가게의 고객이나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이래서 파트너를 맺은 겁니다. croft coffee itself has had strong sales over the past year 작년 동안에는 굉장히 판매 매출이 strong했다는 건 좋았다는 얘기죠. it is yet to be determined 해서 여러분 yes은 아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yes이 앞에 보통은 not을 동반해서 not yes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be yet to 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긍정문처럼 생겼어도 부정문처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석이 아직 몰라 아직 판단하기는 일러 익스프레스 라인 새로 나온 이 신상 익스프레스 라인마저도 성공할지 아닐지는 몰라 작년에는 돈 많이 번 기업이지만 괜찮죠? 그다음에 매일 마지막에 even the most optimistic analyst 가장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지켜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석가들마저도 예측하기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몇 달 못 버티고 pulled, 끄집어 내려오지다. 셰프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죠. 네 다 읽었습니다. 자 이제 58에서 60번 세 문제 풀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강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의심이 많은 것 같으면서 의심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abcd 보기 중에서 내용이 와전되지 않고 물론 파트 7은 짜증나게 단어가 바뀌어요. 제가 단어빨이 없으면 털려 우리는 다.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지문에서 우수수수 강냉이 다 털어지듯이 털어지는 이유가 내용을 읽은 내용에서 거기서 동의호로 교체가 돼버려. 이 짜증나는 독해 진짜. 근데 우리가 벌츠리 스토리라는 얘기는 들었죠. 근데 벌츠리라고 하는 가게하고 뭐 했다랬지 그 업체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다랬지. 그걸 읽은 거지. 이 안에 브랜치가 막 여러 개 있다. 이건 모르겠고요. 맞죠. 절기상으로 계절상으로 계속 메뉴를 바꾼다. 몰라요. 사업을 갖다가 확장을 했다. 최근에 해외로.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책이 보이시죠. 저는 지금 ppt 화면이니까 문제밖에 안 띄어져 있는데 그 초반부에 써져 있어서 맨 처음에 서론 읽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최근에 해외로 확장했다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단어 안에서 ceo가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정독의 힘이고 단어의 교체의 힘이에요. 매니지먼트는 경영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윗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윗사람들의 새로운 경영진 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말은 곧 경영권이 교체됐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억나시죠. ceo 무슨 칼도수 씨가 최근에 takeover 인수인 게 맞았다. 뭐 이사벨 어디어디 누구를 이렇게 됐으니까 최근에 ceo가 바뀌었으니까 경영권이 바뀐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ceo로 써져 있었으면 ceo has been changed 이랬으면 되게 쉬웠겠지만 이렇게 바뀐다는 걸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지도자, 리더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너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가끔가다 이런 식의 단어 교체는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치트리라고 하는 업체가 드디어 나왔거든요. 왜 벌치트리가 크로프트 커피사랑 함께하기로 했는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나네요. alike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갔었습니다. 이 벌치트리사의 고객들하고 우리 고객들이 굉장히 흡사하여 같이 해도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의미다 보니까 브랜드가 갖는 인지도와 평판의 느낌이 아니라 가격대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유통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다는 얘기는 정말 생돈 맞죠. 우리가 읽은 건 고객이 비슷하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 alike가 similar로 교체된 거죠. 그래서 alike, similar 이런 거 동의로 또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는 여기서 고객하고 연결하면 고객층입니다. 그래서 고객 집단층이 비슷하다. 자 이제 이걸 뭐 신유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닥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개연성을 막고 받아가지고 그 앞뒤 문장의 연결을 좀 봐야겠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고 나름 힌트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다운 편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1, 2, 3, 4번이라고 하는 마킹된 그 지문 내에 있는 영역에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1, 2, 3, 4번 중에 어느 번호에 넣을지는 좀 확인해봐야죠. Most branches reported. 대부분의 브랜치들이 보고하고 알린 바로는 selling just a few of the drinks in the entire first week. 첫 주 전체 봤을 때 많이 팔린 게 아니고 a few. 조금밖에 안 팔렸다. That the product was offered. product가 제공된 대로부터 첫 일주 동안 봤을 때 일주 전체 기간을 자꾸 봤을 때 진짜 조금밖에 안 팔렸다. 안 좋은 뜻입니다.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했다. 굉장히 돈벌이가 안 됐다. 그 문장을 어디다 넣을지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 2, 3, 4번 문장은 이 문장 바로 앞에 문장, 그 문장 바로 뒤에 문장의 개연성만 잘 보시면 되는데 개연성이 생뚱 맞으면 오답이고 개연성이 좋으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1번 자리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양쪽의 문장이 있을 때 일단 뒷문장을 먼저 살짝 읽으시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갖고 힌트가 안 되면 앞 문장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장에 따라서 어떤 문장 이럴 때도 있거든요.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러므로, 그래서, 하지만, 또한, 게다가,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구가 나오는 따옴편의 문장일 땐 당연히 앞에 문장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장의 결과가 therefore, 그 문장의 원인이 because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결구가 없이 그냥 주어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뒤에 문장에서 서브가 될 때가 많습니다. 1번 바로 뒤에 봤을 때 CEO 디에고 칼더서 사람 얘기하는 거 맞죠? 경영권 바뀐 자리죠. 매출 얘기 아니고요. 2번 자리 보겠습니다. 2번 자리는 벌치트리 라고 하는 업체하고 같이 손잡게 된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떼 팔고, 카푸치노 팔고, 아메리카노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매출 얘기야. 3번 자리 보겠습니다. 3번 자리 보니까요. 빈칸 앞에 처음에 작년 동안은 잘 팔았지만 이번에 익스프레스 라인 잘 팔릴지는 미지수예요. 그건 아직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갑자기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받아치는 지시형용사라고 하는 성분을 넣어서 이것, 이러한 정말 좋지 않은 결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말이 바뀌는 부분이네. 3번 앞에까지는 아직 모른다고 얘기해놓고서 be, yet, to는 아직 모를 때 아직 뭐뭐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직 판단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서 왜 악담을 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더군다나 this나 that 같은 게 붙어서 명사를 꾸밀 때는 걔들은 앞에 있는 문장의 단어를 그대로 받아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시성을 갖고 있어서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그러니까 갑자기 풀어란 리절트가 나왔다는 건 때려 죽여도 3번 자리에 뭔가 매출이 좋지 않았음을 정확히 알려주는 부분이 나와야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잡아서 풀어리절트라고 했을 겁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아예 끝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론자리니까 내용을 더 이어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느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내용이고 그 뒤에 will be니까 미래 얘기를 하고 있죠. 미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selling just a few 그죠? 그 다음에 product was reported 다 이미 기정사실이 된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시랑 또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빼주면 정답은 CEO에서 교체 B 그 다음에 similar customer base alike 그래서 C 마지막 문제는 3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실 때 항상 읽고 나서 이거 읽고 후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맞췄더라도 동의어 정리는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의어 정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 최악 중에 저는 왜 이걸 준비했을까요? 191에서 195번 3중이네 리스트 스케줄 이메일 정말이지 리스트가 이건 것 같고 리스트 이제 끝났어 그 다음에 스케줄 아이고 어 이제 끝났어 스케줄 그 다음에 이메일 이제 끝났어 망했어 그리고 문제는 문제는 음 91번 92번 93번 94번 95번 어쩔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거 저도 지금 굉장히 고민에 휩싸이고 고뇌가 이걸 저는 이제 PPT 화면으로 띄워서 보니까 더 짜증나네요. 되게 많아 보이고 정말 음 해야지 이 분은 영화도 많이 저기 하셨네요. 왜 이렇게 또 읽을 게 많아? Across the Sea 쏘린의 동틀 무렵 멋있네 제목이 음 그리고 이제 새벽역 I see pavement We were there 우리는 그곳에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닥 보고 싶지 않은 영화들의 내기의 나열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이렇게 목록이 나오잖아요. 내가 또 한 번 점심 한 번 돼 이렇게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런 목록에 있는 것들의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 정도는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나와야 재미죠. 그 정도 나와야 난 살아있는 진정한 토이커이자 많이 읽었다라는 느낌을 줘. 근데 서론과 결론을 읽는 이런 일반적인 문단이 아니라 이렇게 부제가 달려있는 리스트는 그 부제에서 가장 튀는 부분을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부제에서 튀는 부분을 읽을 때 가장 튀는 부분은 아무래도 숫자. 정보를 찾을 때는 숫자나 고유명사 머리 큰 대문자 말은 거 있죠. 이런 게 되게 공통점으로 많이 나옵니다. 공통점은 서론과 결론보다도 숫자라든지 아니면 고유명사 이런 걸 보시기 바랍니다. Across C라고 하는 거는 늦은 17세기 말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로 보여집니다. 제가 숫자나 찾아봤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숫자가 없다. 그러면 머리가 큰 대문자 한번 봐. 머리가 큰 대문자 한번 보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페리엘 그 시기 엘리자베스 시기 너무 싫다. 진짜 역사까지 들어가 왜 근데 IC 페이브먼트 숫자했다. 1920년대 삶 1920년대 사립탐정 아휴 아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We Were There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Trepicking Army Life 군대의 삶을 묘사하는 영화인데 During the Time of the Spanish 난리 났다. 내전 났다. 근데 1936년에서 1939년 세상에나 어쨌든 1920년대도 아니고 지금이 엘리자베스 시대도 아니고 1936년도 아니니 17세기 말도 아니니 공통점 하나하나 발견했다. 다 옛날 옛적 얘기구나. 되게 옛날 옛적 얘기야. 분명하다 이거. 확실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나 스케줄표입니다. 채널구 가이드 닷컴 채널구 프로그램 스케줄 4월 10일자 일어나라 세상이요. 이건 또 뭐야? 근데 제니 컬틀랜드 사람 이름 나오네. 저는 3중 지문 어프로치 할 때 마인드 자체가 여러 번하고 좀 달라요. 저는 3중이를 갖다가 여러 번 겪고 있잖아요. 강사다 보니 시험도 많이 봤고요. 개정된 이대로. 근데 3중이는요. 두 지문 연계형이라 그래가지고 얘하고 얘든 얘하고 얘든 얘하고 얘든 모른데요. 하여튼 연계형이 나온다? 최소 두 문제는? 근데 그 연계형 문제를 뺄 때 연계형은 보통 숫자 고유명사끼리 이렇게 엮여가지고 나오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미리부터 숫자랑 고유명사를 신경을 미친 듯이 씁니다. 웨이크업 월드는 진행자가 제니 컬틀랜드 씨예요. 6시 30 아침 일찍서부터 누가 듣는다고 이걸 누가 본다고 그래서 이제 해. 그리고 이제 뮤직 스파트라이트 이거는 8시에 해. 그죠? 근데 트래디셔널 뮤직 페루 페루 전통음악 들려줘. 누가 들어 이거를. 근데 어쨌든 해. 알았어? 그리고 이제 맨처로 밸리 뭐 이런 고유명사가 나왔네. 난 못 읽고 이거 다 못 읽고. Opposing Opinions 이거는 이제 새로운 타임 슬랏. In this lively talk show 이 활기 넘치는 쇼에서는 패널이 takes on different newsworthy topic each week. 매주 뭐 어떤 토픽 얘기하고 세상 재미없는 걸 하나 봐. 그 다음에 Behind the Scenes Award-winning 디렉터 루이스 브라이언트 상을 받으신 수상 이력의 영화 감독인 루이스 브라이언트 씨가 Discusses his recent film 최근 영화 Soldiers 군인에 관련된 영화다. 냄새가 났다. 여기서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역시 내가 읽은 내용은 배신을 때리지 않는군. 숫자 부분에서 읽을 때 분명히 아까 We Were Dead 이라고 하는 마지막 영화가 이것이 Depicting Army Life 군 생활을 군대의 삶을 묘사하는 영화였다고. 그쵸? 영화 제목이 여긴 써져 있지 않았거든. 이게 바로 냄새를 맡는 방법이지. 고요명사 숫자를 통해서 잡는 거지. 그래서 Behind the Scenes 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감독이 최근의 영화 중에서도 Soldiers에 대해서 Soldiers이 군인 맞죠. Army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럼 영화 제목 하나 외워놓을게요. 영화 제목 하나 외워놓을게요. We Were Dead 저 영화였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아오 짜증나 정말 이게 PPT여가지고요. 문제랑 같이 봐주지도 않아 저는 러셀이 러셀 데이븐 폴트 씨께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채널 9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4월 10일자 프로그램 보고 흥분해서 썼나봐. 누구든 칸심 있으면 보세요. 근데 이제 이건 일반 이메일이니까 모든 그런 서론과 결론이 중요하죠. 읽어보니까 I'm writing to let you know that I'm a big fan of your morning shows. 저 엄청난 팬이에요. 광팬이야. I'm not always free when they're on. 켜져 있을 때 이 방송들이 틀어져 있을 때 항상 프리한 건 아니지만 made a point of watching yesterday's 프로그램. 어제는 딱 봤지 프로그램을. 왜냐하면 내가 루이스 브라이언트 씨 인터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루이스 브라이언트 씨 그걸 보고서 굉장히 감명받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고요명사 Down at Sornhane Sornhane의 동틀 무렵 거기서 I was acting as a consultant 저는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난 적이 있는가 말든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In addition I always enjoy the helpful and interesting topics presented by 제니 컬트랜드 나 아까 이 여자 이름 봤는데 제니 컬트랜드 씨께서 진행하시는 여러 가지 그 토픽 다뤄주시는 게 정말 참으로 재미있어요. I hope you will keep providing many excellent options for viewers 앞으로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옵션 많이 해주세. 그럼 이제 내가 세 번째 지문에서 읽은 사람 이름으로 제니 컬트랜드가 있다. 보통 마지막 지문은 두 지문이 연계형의 제물로 받쳐지지. 자 제가 이 사람의 마지막 지문을 통해서 알게 된 건 첫 번째 이 러셀 데이븐폴트라는 사람은 제니 컬트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아 근데 제니 컬트랜드의 쇼는 has been a part of the channel 9 line of a since the beginning 처음 써부터 있었던 장수 프로그램이에요. 제니 컬트랜드가 진행한 프로그램이 하 제니 컬트랜드가 진행한 프로그램이 뭐였더라? 제니 컬트랜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Wake up world 맞죠? 이렇게 겹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구요명사랑 아 진짜 작은 근데 이 사람이 6시 반에 아침에 제가 아무도 안 듣는 이 프로그램 Wake up world 이게 굉장히 최장수 프로그램이군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해왔다는 게 마지막 지문에 나왔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동틀 무렵인가 뭔가 이거 여기서 자기가 컨설턴트로 일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면요. Bryant consulted leading historical scholars on English history 영국 문화에 대해서 역사 그 스컬러 철학가들을 굉장히 잘나가고 인류의 철학가 분들한테 자문을 구했다. 이 영화를 만들 때 역사적 배경이 필요하니까. 근데 분명히 그때 자기가 컨설턴트로 일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이메일 발신자가 그러면 이메일 발신자가 지금 historical scholar 중에 한 명이었겠네요. 아우 진짜 많이 읽어봤는데 어디 한 번 What do 이거 봐 리스트에서는 공통점 나온다니까 What do all of Mr. Brian's recent films have in common 이루고 앉아서 맨날 공통된 점 기억나 엘리자베스 뭐 1900 몇 십 년대 17세기 말 배우가 똑같다 장르가 똑같다 비평가들에게서 호평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다 과거를 배경으로 한다 They are all set in the past 이렇게 되는 거고 Which movie was discussed on channel 9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냐고 왜냐면 아까 첫 번째 지문에서 영화 제목이 네 개가 리스트해놨어 그 중에서 마지막 영화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Army 1900년대 몇 년대인지 기억이 안 나 Army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는 거였는데 그 두 번째 중간 지문이 스케줄표에서 4월 10일자 프로그램 스케줄에서 감독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 채널국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soldiers 군인에 대해서 얘기한다며 그게 we were there인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나는 느낌이 지금 가물가물하다 그래도 역시 이게 제일 빠를걸 이렇게 지문 먼저 읽어서 압축하는 게 93번 What is true about 채널 라인의 프로그램이 채널 라인의 프로그램이 뭐가 사실인가 opposing opinions features new politicians 정치가 뮤직 스팟라이트 has been moved to a new time wake of world 아침 일찜 오바스러운 프로그램 이거 제니 커틀랜드 제니 커틀랜드 그 여자분께서 하는 거죠 그게 longest running 제일 오래된 아침 쇼다 맞지 아까 마지막 이메일에서 그랬거든 그게 beginning 시작했을 때부터 채널 라인이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해온 프로그램 최장수 프로그램이지 좋아 좋아 진행자가 바뀌었다 몰라 난 그런 거 그 다음에 킵의 동의어 찾자 킵은 뭐 이런 뜻이 다 되죠 짜증난다 정말 찾아봐야겠다 이메일에서 95번 먼저 풀고 데이븐 폴트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추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맞출 수 있지 데이븐 폴트가 아까 러셀 데이븐 폴트가 마지막 이메일 쓰신 분인데 그 이메일 쓰신 분께서 좋아 저는 광팬이에요 저는 제니 커틀랜드의 방송을 참 좋아해요 그렇게 제니 커틀랜드랑 저번에 만나봤다고 안 했어 그 다음에 저는 또요 이 감독하고 이 감독의 인터뷰 내용에 흥미가 많았어요 어제 프로그램에서 왜냐면은 저는 그 감독의 영화 중에 어떤 영화 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컨설턴트를 같이 협업한 적이 있어 근데 컨설턴트로 같이 협업한 거 그거 내가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English History에 대해서 스콜러 그때 당시에 잘나가는 그런 인류의 스콜러 분들한테 히스토리의 자문을 구했다 감독이 He's an expert at English History 하나 나왔네 이 문제가 얼마나 좋은 문제예요 이게 이런 문제 연기용 문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 다 풀었다 얘 빼고 쿨하죠 이메일에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킵의 동의어를 찾겠습니다 이메일이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있네요 I hope you will keep providing keep ing 계속 무마하다 아휴 문법을 알면 끝나는 거지 계속 무마하다는 컨티뉴지 그죠 preserve가 아니라 통제하다라는 컨트롤이 아니라 쥐다 잡다라는 홀드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정답은 51번 B 92번 D 93번 C 94번 B 95번 C 이렇게 됩니다 진짜 미치겠다 팔로잉 이메일입니다 이번에는 58에서 60번 하 괜찮아 58에서 60번 메리 셀번에게 대리 보냈습니다 11월 17일 날 건강 보건 이런 것의 헬스 및 안전 자 셀번 씨께 I've just been notified that our facility will be inspected by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Safety 보건 및 안전 당국에 의해 우리 부서가 우리 시설이 이번 주 금요일부로 검건과 검열을 받게 될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그만 읽고 마지막에 We'll have to shut down some of the machinery for inspection 그래서 검열을 위해서 그 검사 기간 동안에 몇몇 장비는 우리가 아예 전원을 꺼야 될 거야 But I don't know how long that will take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어 Take는 시간의 소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검열 자체가 이 기기 점검을 하는 동안 검열 동안에 우리가 기기를 전원을 다 꺼놓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얼마 동안 될지 모르겠어 뭐가 inspection이 알겠습니다 그 결과 Please assign overtime shifts as necessary to catch up 이거 몇 시간 동안 일이 중단될지 모르니까 catch up 하려면 일 빠지는 거 따라잡으려면 최대한 많이 shift 너나 59번 나왔습니다 이 오빠가 지금 현재 발신자 오빠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ABCD 중에서 아까 분명히 읽었잖아요 I don't know how long I don't know how long How long은 기럭지 그게 아니라 기간 그럼 정답은 How long a process will take 이게 맞겠군요 질문이 있으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물품이 배송되는 걸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누가 프레젠테이션 할지 뭐야 그 다음에 왜 이 사람이 편지를 썼는가 트레이닝 교육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직원한테 업무를 배정하려고 safety rating 우리 안전등급 몇 등급 나왔어 장난해 아직 지금 실시도 안 했는데 그죠 교육에 B하고 C중에서 safety inspection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을 잡으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언제가 좋겠어요 일치 통보하진 않죠 11월 20일 금요일날 이렇게 통보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통보했다는 거는 일정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아요 Make sure that all staff members are wearing their required hard hats 이거 안전모 쓰고 장갑도 끼고 지령을 주는 겁니다 그죠 문장 넣기 문제 있나 봐 The inspector will check that all regulations are being followed correctly by employees 문장은 아까 끝이 중요합니다 요약해서 읽을 때요 검사자가 직원들에 의해서 모든 규정이 다 지켜지고 있는지 그거를 볼 거야 검사자가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employees와 inspector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문장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문장은 기본적으로 뒷자리가 중요합니다 그쵸 삽입하는 위치는 뒷자리가 중요한데 1번 자리 뒤쪽은 therefore 그러므로 모든 스태프 멤버들한테 employees를 받아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줄에도 will be inspected 검열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가 the inspector 빈칸 앞으로 inspect 빈칸 뒤로 staff가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은 가장 최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inspector employees 이렇게 되게 딱 좋죠 그죠 2번은 반대로 빈칸 뒤에는 기기 몇 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지 사람 얘기가 아니죠 3번 앞뒤도 그래요 얼마나 소요될지 모른다 그래서 오버타임 시프트 해라 근무 시간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무 시간과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직원들에 대한 규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정답의 마킹은 처음에는 직원한테 어떤 업무를 너가 그걸 알려줘 애들한테 이렇게 해서 B로 갔고요 두 번째 문제 A로 가고 세 번째 문제 1번으로 갑니다 생각보다 문장 넣기 문제는 그렇게 위치고 그럴 때는 그렇게 가지 오를지는 않아요 뒤에만 잘 잡으면 얘는 근데 어려워 얘는 어려워 어떻게 할 거야 리포트 이것도 보고서인데 신문 기사스럽고 이메일 기사 에너지 효율 감사 오버뷰 개관 스톤버그 매니팩트링 컨덕티드 바이 MES 약자를 읽어요 9월 4일 아유 세상에나 이게 지금 두 번째 이메일 야 진짜 너무 싫다 그죠 너무 싫으니까 대충 해봐야지 처음에 서로는 반드시 읽으셔야 돼 반드시 서로는 읽으시고 각 문단의 첫 줄과 끝줄 이제 그 다음서부터 문단을 잡아서 문제보다 먼저 읽습니다 에너지 효율 감사가 carried out 수행이 됐습니다 MES 팀에 의해서 스탠버그 매니팩트링 사이트에서 배드 폴드에 있는 이 사이트가 선정된 것이 스탠버그의 13 facilities 못해도 13개가 넘는 이 국내 전역을 해서 스탠버그의 13개의 시설 중에서도 이 사이트를 선택한 이유가 because it was the first factory building 스탠버그 매니팩트링 사이에 있어서는 제일 첫 번째 공장이었어요 이게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제일 진전된 부분이 많겠죠 제일 오래됐으니까 알았어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서부터는 각 문단의 첫 줄만 끝준만 4 areas of improvement were identified 먼저 4 구역에 걸쳐서 4가지의 구역의 improvement 개선사항이 identified가 됐습니다 이제 4개 얘기했겠죠 안 읽을 거야 근데 각 문단의 첫 줄과 끝줄을 읽어야 되니까 끝줄을 읽는 단어 4th 4번째 거라도 읽어야지 4개 중에 The exterior walls should be insulated 단열재 짜증나 단열재 여기까지 나와 근데 벽에 다 단열재 벽에 단열재 설치하는 거야 벽 외부에다가 그게 웹스터 컨스트럭션 사이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서 웹스터 컨스트럭션사가 이거 하면서 heat loss 열 손실 그 히트 난방 손실을 막을 것이다 줄일 것이다 예 압력 Influence should also under good training to learn about ways they can contribute to a reduction in energy usage 에너지 사용량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트레이닝도 하게 될 것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MES 팀에서 안전감사 회계감사를 시작했는데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 효율 감사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선정된 업체 중에 여기를 한 이유가 여기가 첫 번째 공장이라서 그거 하나 읽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읽은 게 네 가지의 개선사항이 확인됐는데 네 가지 중에서 각 문단의 첫 주가 끝줄 잡았을 때 본의하는 게 네 번째 것만 읽었고요 네 번째 거는 고요명사 두 지문 연계형을 부를 수 있는 고요명사 웹스터 컨스트랙션 사에 의해서 엑스테리어 월드가 단열체가 보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트레이닝도 받을 겁니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데브라 라이언에게 반드시 읽으세요 사람 이름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미첼 트로프 가보냈스입니다 9월 20일 날 곧 있을 트레이닝에 아까 트레이닝 있다고 했죠 직원들을 위해서 데브라 라이언 씨께 여러 다양한 교대 근무 매니저들이 제출한 트레이닝에 관련된 제안서 제가 잘 검토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당신 거가 제일 좋아 보여 당신 낸 게 잘 짱이야 그러면 이분은 급이 높구만 제가 딱 서론 읽어보니까 이분은 매니저들이 다 이분한테 내네 결제 서론 내듯이 근데 이분이 봐가지고 데브라 라이언을 낙점했어 너 거가 딱이야 너 거가 우리 회사에 그것에 딱 맞아 네가 준비한 그 유인물과 자료 핸드아웃들이 보면 정확히 우리 꼴을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좋아 아주 그냥 딱 그냥 알았어 그 다음에 By working together I hope we can reduce this figure 우리가 같이 손잡고 이러면 이 figure를 줄어들 수 있을 거야 이건가 봐 이건가 봐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article입니다 스탠버그 매니팩트링 Monthly Newsletter 스탠버그 매니팩트링 사에서 월간 소식지로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보존 노력이 지금 현재 진행 중 상회화는 자꾸 초과되는 비용을 줄이면서 Reduce the company's environmental impact 이런 것을 환경적으로 좋지 않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많다 그런데 이렇게 읽고 끝에 쪽에 여기만 어? 끝에가 여기네 Schedule for the training has not been set yet 아직 스케줄은 트레이닝 스케줄은 아직 안정해졌어요 나 이 사람 이름 읽었는데 근데 원래 결론은 열심히 읽어야지 서로가 결론 데브라 라이온이 누구인 줄 알아요? 두 번째 질문 이메일에 수신자였습니다 근데 데브라 라이온 씨가 이번에 트레이닝 갔다가 진행하기로 선정이 됐어요 누가 그걸 선정했냐면 Human Resources Director가요 아 주옥 같다 아까 봤거든 내가 이분이 급이 높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이 사람 Human Resources 부서장이구나 인사부서장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낙점됐다고 했거든 데브라 라이온이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여러 교대 근무 매니저들이 쓴 거 잘 봤는데요 낸 거 다 프로포즈 보니까 당신 거가 딱이야 아주 그냥 이 사람이 선택한 거거든 데브라 라이온을 근데 소식지에 회사 소식지 사내 소식지에 데브라 라이온이 선정이 됐다 누가 선정했냐면 Human Resources Director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메일에 발신자인 이분이 Human Resources구나 라는 게 두 지문 연계용으로 또 많이 읽다 보면 이렇게 서론과 결론에서 압축력 있게 잡아집니다 제가 하나 더 해봐요 굉장히 긴 한 문단이죠 굉장히 긴 한 문단은 이 내용이 다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문단이 갈려야 되는데 통문단으로 나와 있을 때는 중간쯤 넘어가면서부터 전개가 나와요 근데 이걸 다 읽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죠? 다 읽기 너무 힘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추가적인 정보를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숫자나 고유명사 같은 걸 찾는 게 좋다 숫자나 고유명사를 눈으로 봤을 때 Webster Construction 나 이걸 읽었는데 분명히 이거 이 회사 이름 기억나? WC 대문자 이거? 아까 읽었다니까 그래서 3중 지문 3중이들은 다시 읽으려면 더 막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유명사하고 숫자를 잘 잡아놔야 되는데 Webster Construction에 의해서 진행이 된대요 프로젝트가 근데 그게 November 11월에 진행이 된대요 4개의 Implement가 아까 4개의 Implement 얘기한 거 있었는데 첫 번째 지문이었나? 맞아 4 areas of Implement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Webster Construction 방금 내 첫 주가 끝줄을 읽었지 근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아 짜증나 X-ray Awards 외부 벽을 갖다가 Insulated 단열재 보충하는 거 그걸 얘네가 하는 거고 근데 얘네가 하는 그거는 11월에 대해 그게 괜찮죠 196번 Bedford Location이 왜 선정됐는가 어디세? 아까 첫 번째 지문 상단에 있었어 First Factory 제일 처음 지은 공장이어서 All this facility 제일 오래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제일 큰 규모의 빌딩이라고는 안 했지 첫 번째 건물이라고 얘기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Which project will be carried in November? 방금 읽은 거야 Webster인가 뭔지 그 업체가 하는 거 그건 뭐였더라? 벽외벽 월에다가 Insulation Insulated 단열재를 보강하는 거 이거구나 채광창을 논다든지 패키징 익힌 문턴을 대체한다든지 태양열 광판을 갖다가 설치하는 게 아니었어 단어가 어렵지만 Insulated가 분명히 있었어 아까 월드 있었고 그래서 D로 갔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질문에 끄덕이가 고유명사로 머리 큰 애가 있으면 걔를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저처럼 미리 읽어도 찾게 되는 거죠 고유명사를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98번 데브라 라이온이라고 한 사람이 세 번째 질문이 아니고 두 번째 이메일 수신자였어요 그 사람의 Training Matters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질문에서는 당신의 것이 딱이야 이러면서 선택하시면서 인사부장님께서 인사부서 부장님께서 당신 거가 딱 적합해 당신 거의 Handouts가 정말 우리 직원들이 알아야 될 바를 명확하게 그냥 잘해놨어 그냥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정답으로는 There were the only ones There were the only ones submitted 뭔가 제출된 것에만 있었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많이 안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They should be shortened 더 축약이 돼야 된다 이게 아니었잖아 극찬이었잖아 딱 좋다고 정확하게 내용 다 이해간다고 그러면 Easy to understand 명료하게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지 Technical Information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기술 용어 정보니까 기술 정보가 많다는 얘기니까 전문가들이 알아야 되는 정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익지도 못해 짱 나서 그러니까 정답이 C가 막는 거죠 홀드의 동의요 좀 이따 고를게요 홀드의 동의요 이메일도 나오는 거 What can be inferred about Mr. Troop? Mr. Troop 씨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분은 세 번째 지문이 아니고 이메일 발신자분이세요 근데 이메일 발신자분인데 서론과 결론 우리가 이거 쓰는데 뭐라 그랬어요 서론에 데브라 언니 선택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매니저분들한테 많이 받았는데 귀하 거가 딱이야 당신 거가 프로포터지 그냥 딱 좋아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회사 사내 소식지 article에 의거해서 맨 마지막에 그 데브라라는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휴먼 리소스에 있는 부장님이었거든요 아우 그럼 C잖아 다 했네 다 풀었어 홀드의 동의요만 찾으면 돼 이메일에서 홀드의 동의요만 어딨어? 홀드의 동의요를 찾아야 되는데 We've tried other 아니 몇 번째 줄이라는 얘기야 까먹었어도 첫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 첫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 근데 여러분 이게 이 ppt를 제가 돌리면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얘가 딱 다섯 번째 줄에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책에서는 다섯 번째 줄일 건데 내가 보는 데서는 여기다 21% 앞에 We will hold steady at 21% steady 꾸준한 꾸준한 상태를 홀드했다 그 말은 지속됐다 그 상태가 유지됐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의미상 still 여전히 꾸준한 상태로 홀드되어 있다 그 말은 꾸준한 상태가 머물러 있다 지속되어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알았어요 그럼 준비하다 쥐다 잡다 혹은 파악하다 뭔가를 갖다가 점유하다 점거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remain 유지하다 이게 맞겠네요 아이고 정말 힘드네요 첫 번째 문제 b 두 번째 문제 d 세 번째 문제 c 네 번째 문제는 c 동의는 항상 정리하세요 다섯 번째 문제는 c 이렇게 됩니다 두 질문 영향이 두어 개는 나왔네요 또 그죠 그리고 또 확실한 건 역시 숫자와 고유명사를 빨리 잡아놓고 이렇게 어려운 삼중일수록 읽을 시간이 더뎌질수록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설언과 결론 위주로 자꾸 각 문단의 초반과 끝쪽 그 다음에 고유명사 숫자는 어차피 문제로 뺄 수 할 게 없으니까 그쪽을 먼저 좀 신경 써서 읽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독해짐은 같이 했고요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다음 강에서 또 알찬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독해는 하루에 많이 푸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푸시고 완벽하게 꼼꼼하게 리뷰를 통해서 동의효로 바뀌는 부분이나 이런 걸 정리하시는 걸 가장 강력 추천드리고 와전되면서 읽으면 실력이 많이 퇴화가 되기 때문에 첫 줄과 끝줄 각 문단의 서론과 결론 부분이라도 꼼꼼히 읽는 정독 방식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